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 너무 좋아요 안돼 안돼 카메라 혼자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에서 오셨고 이따가 촬영하고 다시 일본 가셔야 돼요 아유 또 감사하게 또 시간을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다른 뮤비를 찍는 게 처음이라 A2Z 뮤직비디오를 찍는 게 처음이라 긴장을 좀 하고 왔는데 아유 진짜요?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멋있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다 없을 때 아 없을까? 네 그거 하나 해줄게 아 그거 아 그거 끊지 마 알겠어 따뜻해 봐 따뜻해 봐 귀찮아요 어 아무도 보실까요? 아마 봤어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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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셨는데 맞죠? 전개의 planes에 끼는 타임 kel 요새 한번에 끼고 손흥에 끼고 찌개가 오우 맛있다 반짝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청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케이크 예쁘다 와아아아아아 어느 것 같다 아니 근데 사실 오늘 준석이 그래요? 오늘 준석이 생일이래요 이건 진짜 6일? 5일 오늘 5일? 와 대박 근데 진짜 얼마나 이러보여요 딱 딱히 생일 축하를 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찐 생일자가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근데 오늘부로 쌍둥이하기로 했거든요, 오늘반에. 홍중 님 랩 부분 안무 짜셨잖아요. 어떻게 짜신 건가요? 나름 설명을 해보자면 최근에 그 친 폼? 네. 거기에 뭐 이게 있더라고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, 맞아. 센스 또. 야, 명재야 너 그거 봤어? 맞아요, 뭐야. 너가 들고 있는 아라니? 근데 너무 그렇게 생겼어. 귀엽지? 어? 눈이 이제 좀 들... 아, 우네? 오마이갓, 많이 오잖아. 안녕, 지금 우리 촬영장 배기실에 있다가 준비를 하고 어머, 어머, 김밥. 짜란, 이런 눈이 이렇게 보여요. 스태프분들 다 엄청 부서가고 계시는지. 아, 이게 비 오면 잘 된다는 그런 건데 눈이... 눈이 와가지고. 눈도 오고 비도 오니까 몹시 잘 될 거라는. 눈 더 오고 비도 오니까 몹시 잘 될 거라고. Jewish 불박 리뤴 5. 5. 5. 5. 6. 6. 10. 10. 11. 맞죠? 시작 컷!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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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 아 시작 할게 가 일으키고 일으키고 일으키는 일으키는 약 으아! 아! 저기 우리 거기에ında 저거 촬영하는데 모금다 골라지--" 안녕! sedang 울지마 전화다 나 인터뷰할 때 너네 뭐 하고 싶다며 감동이고 울기 싫었는데 올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고 열심히 활동할게요 우리 다음 장소에서 만납시다. 안녕. 안내. 전자. 재이. 질. 눈. 절. 눈. 정이. 제. 그때도 멋있다 노래가. 오예스 오예스 오 이거 안 나온다 이제 얘가 안 좋은가 오 오 오후 4시 1분 오후 4시 1분 당연히 체감 4시 영화 2도 밖에 안된다고? 체감 영화 진짜 한 20도는 되는 것 같은데? 우리 팬분들은 도대체 라다 라디오 할 때 어떤 기록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 대단해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믿겨요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우리 천재적인 감독님이 잘 컷편 질문 해주실 테니 날씨가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표정이 좀 덜 얼어있지 않았을까 립이 좀 잘 와졌을까? 이니미니 할 때 내가 좀 더 느리게 발음하진 않았을지 이런 거에 조금은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니미니를 내가 했을 때는 언제였을까? 라고 생각을 했을 때를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못 고르겠을 때 다 먹고 싶은데 못 고르겠을 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외에 계신 리스너 분들은 뭔가 어릴 적 생각이 저처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으면서 여러모로 재밌게 뜻도 좋으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비! 그리고 커피차 제가 반응을 잘 못했는데 사실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서 기억이 엄청 남을 것 같고 그게 모어비전 이어져서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한 번 너무 감사합니다 촬영 끝! 안녕!